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말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스스로의 한계를 두지 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오프라 윈프리 그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점점 조금씩 되어지는 거야. 급하고 조급했던 마음을 살짝 밀어내고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점점 이야말로 수많은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말하기 실력을 가져다 준 숨은 공신입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급히 서둘지 말고 조금씩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점으로 조금씩 마음의 여유와 변화의 시간을 내어주면 어떨까요? 올해도 이것저것 결심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스스로를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부비트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작년의 결심이었고 재작년의 결심이었으며 혹은 내년의 결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루려고 평생 노력해왔지만 반면 꾸준히 실패해왔다는 것이겠죠. 여러 번 해보았는데 안 되었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빨간색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빨간색이 더욱 떠오르지 않나요? 공부해야 해. 일찍 일어나야 해. 돈을 벌어야 해. 라고 하면 마음이 뒷걸음치며 더 하기가 싫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저항의식으로 성공하지 못한 일상에 반복되는 실패들은 자신감의 겨려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고 졸업을 위해 장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도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해. 라는 강박적인 생각은 탈모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글을 쓰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완성해야 해. 라는 강압적인 생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투드리스트에 오전에 글쓰기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정에 따라 책을 쓸 뿐인 거죠. 그리고 가끔씩 긍정의 문장으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글 쓰는 게 재밌어요. 마음속에 무언가를 시원하게 털어내는 것 같거든요. 혹시 주변에 늘 한결같은 우리의 새해결심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들은 동일하게 그냥 했어요. 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말로 혹은 생각으로 해야겠다고 반복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야 한다. 의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봐야 한다. 괴태. 때로는 그 결심과 나와의 궁합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를 공부만이 살 길이야. 라고 올가매거나 공부하라고 강요받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예술인들과 스포츠 선수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경제의 기사 중 올빼미족을 지지한다. 전역형 인간의 장점이라는 기사에는 매우 흥미로운 여러 실험의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올빼미족은 똑똑하다. 런던 전경대 사토니 가나자와 교수 연구팀이 1994년에서 2002년 8년 동안 대학생 1만 2천여 명을 상대로 수면 패턴과 IQ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올빼미족 학생들의 IQ와 성적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올빼미족은 집중력이 강하다. 올빼미족은 창의적이다. 우리는 단순히 전역형 인간일 수도 있고 책에서 지혜를 배우는 북스마트가 아닌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는 스트릿스마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휩쓸리듯 무언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이뤄내지 못한 시 스스로를 나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정말 간단하다. 그 환경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나를 그려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제시카 랭 미래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결정된다. 내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은 너의 말이 되며 내 말은 너의 행동이 되고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되고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 간디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무언가 시작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혹시 78세보다 많으신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양계업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느라 본인이 78세가 될 때까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산 그랜드마 모제스라는 할머님이 계세요. 할머니는 78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과거나 미래는 잊고 현재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 나이 82세 뉴욕 메트로폴리탄 현대미술관에 그림이 전시되었고 점차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1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림 그리기를 즐기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명한 화가로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웃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바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다른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던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변화다. 버라고 오바마. 어둠 속에서 새로운 광명을 찾은 헬렌 켈러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라. 그대가 해온 것이 무엇일건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을 열고 다시 여행을 떠나라.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라. 그것들 모두가 도울 것이다. 오쇼 라지니쉬 오늘만큼은 투덜투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고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쓸데없는 변명은 오늘만큼 하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원했던 일들을 끝까지 해내고 뿌듯한 기분을 느껴봅니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나를 강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힘든 일은 나에게 다양한 삶의 해결책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말은 그것 하나만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격려의 말로 건설적인 힘으로 절망적인 말로 타개적인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말에는 에너지와 힘이 담겨 있다. 누군가 돕거나 치유하거나 방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해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겸손하게도 만든다. 예우다 베르그 나는 세상의 한마디의 말만큼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때때로 그것을 쓴 다음 그것이 빛나기 시작할 때까지 바라보곤 한다. 에밀리 디킨슨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것들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말하죠.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의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온을 밝혀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캐롤라인 나로지 나의 언어는 부드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마음에 점점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을 합니다. 점점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는 게 좋아집니다. 나는 원하는 바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점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나의 습관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신이 공감과 상상의 힘을 기르기 시작한다면 모든 세상이 당신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수잔 소렌든 나의 몸은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깨뜨리는 마음이나 행동이 지속되면 건강한 나를 지켜내기 위해 통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을 더 먹거나 마시거나 해야 하고 무엇을 덜 먹거나 마시거나 해야 하는지 신호의 의미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이나 산책도 좋고 명상도 좋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건강한 삶으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여전한 통증 속에 지내느냐 역시 나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너무 늦진 않았으면 합니다. 표정과 행동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깨는 활짝 피고 고개를 세우고 미소를 띄고 미소를 띄고 당당히 걷습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수현 저자의 Awake라는 책이었어요. 라운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내 안에 긍정을 캐우는 여덟 개의 주문 이러는 부제가 있는데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나 자신있게 말하는 나 끌리는 매력이 가득한 나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나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나 언제 어디서나 성공과 함께하는 나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나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이미지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표지에 읽기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책 정말로 그래야 읽고 나면 이 책 내용도 좋지만 저자가 적절하게 유명인들의 명언 같은 걸 많이 배치해놔서 그분들의 이미지도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와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도 좋았지만 버라고바마가 이런 말을 한 줄 몰랐는데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다른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던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변화다. 제가 이걸 10대 때 알았다면 무언가 남들이 제가 못하는 걸 채워주길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막 제일 부러운 게 어릴 때 친구들이 다 음악을 좋아해서 같이 밴드를 만든 크라잉넛 같은 밴드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그걸 제가 원한다고 해도 못 가지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어리게 될 수도 없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을 한 적도 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것도 아주 옛날이고요. 나중에 생각된 게 노력해서 만나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허밍업한 스테레오 들어보셨죠? 혹시 예전에 되게 유명한 노래들 많았는데 그분 이지린 씨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혼자 하는 게 잘 맞아서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지금은 그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진 않는데 관심 가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인맥이 중요하고 성공한 사람 옆에는 항상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항상 원한다고 바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정말 나 하나뿐인데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영화 좋아하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 좋아하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좋죠, 물론.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하는 게 완전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취향이 같아서 알아서 각자 챙겨본 게 같지 않을 이상 어렸을 때만큼 추천해준다고 누가 뭔가를 바로 보고 그걸 시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아 정말 내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점이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잠깐이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 모든 게 그냥 다 플러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순간에 그리고 기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탐지하는 시간 있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들어야지 알게 되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뭔가 느낌이 안 좋으면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는 용기도 쉽게 생기고요. 물론 팀워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인강 뭐 이런 걸 계속 좋은 강사들에게 들어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 3시간이 하루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소화해내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오늘 시간 내서 한 번 조용히 차나 커피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